육군 오공병여단이 오늘 오후 강원도 철원에서 혹한기 파빙훈련을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에 위치해 있는 강포리 도화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빙훈련이면 뜻 그대로 얼음을 깨는 훈련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시 오후 2시부터 제가 있는 이곳 강포리 훈련장에서 육군 오군단 예하부대인 육군 오공병여단이 파빙훈련을 진행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훈련 준비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 있는데요. 파빙훈련은 혹한기의 하천이 얼어있는 상황에서 전쟁 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신속한 기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파빙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의 육군 공병의 교리 중 파빙에 대한 두 가지 교리가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기존 교리에는 얼음 밑에서 장전해서 얼음을 부수는 수중 장전과 얼음 위에서 장전해서 얼음을 부수는 표면 장전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오공병여단은 지난 12일 앞서 진행한 전투 실험을 토대로 얼음 속에서 폭탄을 장전해서 터뜨리는 이른바 새로운 방법을 이번에 시도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얼음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전투 방법을 착안해 발전까지 진행해보는 말 그대로 뜻깊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공병 작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워 보입니다. 거기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재 기온은 기상청 기준으로 영하 11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도 사실 같이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파빙 훈련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겁니다. 기존 훈련 계획은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당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훈련이 연기돼 오늘로 미뤄진 건데요. 날씨의 영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지금 현재 얼음도 상당히 단단히 얼어있고요.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약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빙 훈련하기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훈련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훈련 지휘관인 원영보 중련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준형님 오늘 뭐 훈련 준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질문 총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느 훈련의 주요 내용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훈련은 자연 장애물인 동계 결빙된 화천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고 사전 전투 실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파빙 방법을 적용해서 아군의 도화 작전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폭탄을 이용해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까? 폭파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얼음 위에서 장병들이 회로 구성을 하는 과정이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으나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고 교리상 안전한 결빙 두께를 사진에 확인하여 큰 위험사항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훈련 마지막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한기에 공병 임무수행에 대한 장병들의 자신감과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완벽한 파빙 도화 작전을 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 추운 날씨인데 취재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원의 위치에 있는 강포리 도화훈련장에서 굿방뉴스 정치훈입니다.